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입니다 박종훈 전 수사단장이 집단항명수계죄를 뒤집어선 이유를 알겠습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심의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한 것에 대해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과 이를 넓죽받은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합니다 해병대원 특검 거부에 이은 부결사태는 윤석열 정권 몰략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 사건 관련 윤 대통령의 경로설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 후에 이루어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윤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당일 확인된 것만 세 차례인데 합해서 19분이 넘도록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통화 이후 바로 박정은 전 수사단장은 보호직이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집단항명수계죄로 입건됐습니다 나머지 수사관 2명도 항명죄로 입견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한 군인들을 억울하게 몰아갔습니다 이첩 지식을 어겼다면 보통 군에서는 지시 불이행 정도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항명을 모의하는 걸로 봐 집단항명수계죄를 적용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국방부가 이런 관행을 깨고 어마무시한 집단항명수계죄로 입건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해소해 오면서 법과 규정까지 어겼습니다 정황상 대통령이 경로하며 이에 대해 지침을 내리자 대통령실과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정하게 수사한 군인들을 항명죄로 몰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혹 사항은 국군 통수권자와 군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 의지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시고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에 핵심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대통령께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왜 대통령께서 특검을 거부하시는지도 알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완전히 풀지 못해 국방위 야당 간사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 김병주 투데이 기자입니다 여러분들도girlORE 많은dire편 мон구를 twitch으로 иг됐기 때문이니 국방위원회 tại 국방위원회 per , slack 문자 dura 국방위원회에서 캔še 얼음을ôtceptώ ins المpping 국방위원회에서 sail 국방위원회 received 국방위원회에 quelques else